마지막 이슈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메인 이슈이긴 한데요 아 진짜 이것도 황당하죠 정부24 개인정보유출 은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인지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행정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사물위에서도 몇 번을 방송을 했어요 뭐냐면 국가 행정망이 그냥 매일매일 장애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작년 11월 17일 날 국가 행정망이 장애가 돼가지고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에 차지해 있다 그때 뭐였습니까? 세월 전국 시공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상만 중에 세월이라고 있는데 이 세월이 마비가 되는 바람에 주민등록등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연람서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11월 17일 근데 이런 거를 다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면 행안부예요 행안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행정망은요 이렇게 멈춰보라고 했고 엉망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은 어디가 있었냐 행안부 장관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 미국 가 있었어요 왜 가 있었냐? 대한민국 전세계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자랑하려고 포르투갈 미국 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디지털 강국인지 홍보하려고 외국 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행정망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을 입어도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났냐 디지털 정부 해외 홍보 중에 디지털 재난 터졌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행정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사흘째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개판이죠 개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래놓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엉망이 됐어 그리고 아직 그 원인도 모르는데 이 새끼는 또 영국으로 출장 가버렸어 황당하죠 이때가 한참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여행 다니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상린도 뒤늦게 윤석열을 따라갖고 영국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황당한 거는요 22일 날 이번에는 해남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20분간 민원 서류가 발급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아니 지금 행정망이 엉망이 돼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난리가 났는데 또 해남부 주민등록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 잠시나마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응?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갑자기 나라장터 나라장터가 먹통이 돼버렸어 아니 이게 나라가 정상이야? 어? 그래서 이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국가 행정망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통이 되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겁니까?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도 정부 입사도 먹통이 되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윤재욱이 그때 뭐라고 했냐 행정망 마비 이거는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야 그러고 있어요 개새끼 야 역대 정부에서 이런 문제 없었어 무슨 개소리야 저는 놀라운 게요 참 이상민이야 이상민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갖고 오송 참사 젠버리 부실 운영 진짜 벌써 모가지가 멋바른 날아갔을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망 시스템도 이게 해간보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도 놀라운 사실 지금도 해간부장 아니에요 2024년 5월 7일 오늘도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이후에 끝났냐 그게 아니죠 네이버 카카오 등 정부 전자시스템 증명서 한때 중단 재개 네이버 카카오에서 정부 전자 증명서 발급될 수 있는데 그것도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이것도 발급 불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자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타퇴 파악 중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이 된 거야 엉망이 그래서 금년 1월 말에 1월 말에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뭘 발표했냐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최고 대책 확정안을 발표를 해요 왜냐면 작년에 한 달 전에 지금 두 달 전에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막 연달아 돌아가면서 마비가 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신고 신뢰 제고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이 뭐냐 이때 정부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와 제도약 기반 마련 이게 한 4장 정도 되는 보도자료인데 1월 31일 날 한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두번째 신속한 대응 복구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세 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보면요 하나하나를 한 장씩 제출한 게 있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본 건 뭐냐 이 두번째예요 신속한 대응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뭐를 추가했냐 재난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의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관련된 법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뭐가 재난이냐 재난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의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던 포함이 안 돼 있던 정보시스템 장애 전산장애 앞으로는 전산장애도 재난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전산장애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순간 전산장애가 왔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뭡니까 후속 조치가 가능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월 말에 앞으로 전산서비스 전산장애 업계 할게 이렇게 엄청나게 각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겨우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실 이거 사람들 잘 몰라 왜 모르냐면 이때가 3월 27일인데 어? 우린 모르지 이때는 총선 겨우 보름 밖에 안 남았을 때 아닙니까 이때는 모든 기사가 다 총선 기사거든요 총선 기사 저도 3월 이때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총선 분석만 했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건 터져도 기사도 안 나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텍스 오류 사태 위텍스라는 건 뭐냐면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거든요 그 위텍스가 오류가 나가지고 26만 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이때 기사만 볼까요? 이 위텍스라는 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정부가 1,900억 투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의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새 시스템이 적용한 한 달려 사이 26만 건의 민원이 쏟았다는 거죠 이 기사만 보겠습니다 계속 지난달 13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 세외 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필요한 거겠죠 뭘 근데 1,900억이 들었어 그런데 개통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오류가 생겨가지고 공무원들 업무 마비 한정에 마비돼 버렸어요 이때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려면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해야 할 충분한 예상과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들어와 갖고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야 언제까지 해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시스템이 이렇게 개판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디지털 정부야 시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 행정망이 개판이고 오류가 나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엉망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 대박이에요 대박 아마 이것도 지금 기사가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죠 제가 오늘 들어간 거거든요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저께 올라온 오늘이 6일 방송이니까 어저께 올라온 그 자료 중에 보도 자료 중에 뭐가 올라왔냐 정부 24 민원 발급 서비스 오류 발급 및 수업 조치 라는 어 보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5월 5일 날 갑자기 난데없이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행안부 행안부는 정부 24의 성적 졸업 등 교육 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 증명서 등 국민 국세 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금 정부 24 민원 발급 관련해 갖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뭐 해결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정부 24 민원 발급 서비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없어요 없는데 난데없이 마치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갖고 이거 지금 조치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성적 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류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 증명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모든 현장에 정상적이다 정상적 발급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1일부터 정부 24가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 24 통해 갖고 여러분들 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같은 거 발급 가능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정부 24로 4월 1일 날 내 학교 성적과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 발급하고 딱 나왔더니 뭐라고 나오냐 내 이름이 정준호 아닙니까 정준호가 아니고 엄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학교 나오고 에이스 주민등록번호 에이스 성적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내게 안 나오고 내게 안 나오고 황당하지요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교육민원서비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거 뭐지요 납세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납세증명서 같은 걸 딱 뽑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표자 성명 주인번호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개판이 된 거야 지금 그게 몇 건이냐 교육민원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187건 합쳐가지고 한 1200건 정도가 이렇게 개인정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그냥 유출된 거예요 지들 말로는 지들이 다 연락해갖고 그 유출한 사료 다 삭제했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 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거는 개발상 개발자의 실수이다 이러고 있어요 개발자의 실수래요 시발 병신들 개발자의 실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진짜 관련해 가지고 한결에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 오발급 사태 그냥 오발급이 아니죠 내 개인정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계약증명서 같은 거 뽑으려고 딱 뽑았는데 어? 아니 누군가 뽑았는데 내 정보가 여기 다 실리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이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냐면요 지난달 4일 4월 4일 그리고 4월 22일 이때 발생했다는 거야 처음 발생한 건 언젭니까? 4월 4일 근데 여기서 질문 어? 4월 4일 발생한 게 왜 갑자기 오늘 기사가 나오지? 요 기사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나온 거야 기사가 한 달 만에 아니 왜 한 달 만에 갑자기 기사가 나와? 한 달 만에 오늘 민주당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이에요 최민석 대변인이 브리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하냐 계속되는 행정전선망 오류를 보면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브리핑 중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어디까지 확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냐 행안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선망이 안정화될 리가 만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오늘 갑자기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냐 언론에서 그걸 알고 취재하니까 갑자기 공개한 거예요 언론이 공개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 저는 사실은 행정망이 뭐 불톱이 될 수도 있죠 기계인데 어차피 전산 문제가 오류 날 수도 있지 그런데 전산이 오류가 나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난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자세인데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은폐하잖아요 은폐 자꾸 가리려고 하잖아 이런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해병부 장관 이상흠 이 새끼 이 새끼 해임시켜야 돼요 전산 방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해임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된 거를 은폐했거든요 은폐한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차상흠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흠사건으로 안타까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갖고 잘못된 짓을 내는 사람을 처벌하면 끝날 문제였던 걸 이거를 지금 수사 외압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거 바로 인정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거 바로 국민자한테 알리고 시정하면 돼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기사들이 취재하니까 지금 와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것만으로도 해강부당관 새끼 이거 당장 진짜 너무너무 망할 해강부당관 때문에 벌어진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본인의 집착한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져야지 뭐까지 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사물에서 방송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 원희룡이 있을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 난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지금 주간소송 기사입니다 누락만 19만 채 엉터리 주택통계 낸 정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통계에 대거 누락 주택공급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통계를 내는데 작년에 원희룡이 있을 때 실제보다 19만 2천 채 주택을 적게 해갖고 통계를 냈대요 그럼 누군가 그럴 수 있어 통계는 좀 우리나라에 주택이 많은데 그 주택수중에 19만 채 좀 줄이면 어때 그게 아닙니다 이 19만 채를 줄이게 통계를 냈죠 그럼 19만 채가 지금 새로 공급된 게 새로 공급된 주택이 19만 채인 거예요 새로 공급된 거를 빼버리고 새로 공급된 거를 16만 채 채 뺀 상태에서 그 통계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작년 9월 26일 날 주택공급대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올해 1월 10일 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대책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집이 모자르니까 집을 많이 정해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이 19만 2천 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정보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19만 채 빼건 더하건 상관없이 9.26 대책이라든가 11.10 대책은 상관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19만 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만 채가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19만 채 못 만들어요 지금 19만 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인데 19만 채가 있건 없고 관계없이 어차피 9.16 공급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은 상관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이 새끼들이 금년 1월달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쉬쉬쉬 거리다가 이번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증원 2천명 문제로 개 난리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회의 내용도 없고 주택공급대책을 하는데 누락된 19만 채 통계를 써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알았는데 이거 숨기고 있다가 걸리니까 지금 와서 말해버리고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숨기고 있다가 기사들이 취재하니까 그때 가서 알려버리고 정보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따위 정부 가 있을 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닥치면요 이 정부는 진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갈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정부거든요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하나를 알면 열을 날 수 있거든 아 시발 정말 열받네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이 정부가 있을 때 제발 큰 사고나 아니면 대응 참사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 정부는 대응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가 없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조심조심 시발 무책임한 새끼들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이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리 라이브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사무리 라이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사무리가 지속가능한 방송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무리 주주로서의 금지를 가지고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금지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리 멤버십을 위해서는 제가 신문사사 비평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굉장히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무리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아 요새 시청료가 확 줄었는데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사무리 또 최저시급은 보상해 주셔야겠죠 예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224일차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